자, 여러분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간에는 용도변경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허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415페이지. 이 용도변경은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에요.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파트를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건축으로 신축을 하게 될 때요. 먼저 이 건축물의 용도를 정해서 건축화를 신청하게 되죠. 그래서 화가 받았다. 화가 받았다. 그리고 공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공사 완료됐다. 그리고 사용하고자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사용을 하였다. 그때 이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요. 이 건축물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바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여기다 등록을 해놓습니다. 누가 이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등록을 하게 되었느냐 법적으로 이 건축물을 소지관할 저 세종원 특별자치장이 그리고 저 제주도원 특별자치 도사가 여기는 기초자치단체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8도, 경기, 강원, 충청, 남북, 경상, 남북,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 8도에서는 도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시, 군. 그래서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만 이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하고 6대광역시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의 자치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대광역시에 군이 있다면 군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은 이 6명만이 적어서 보관을 하고 있다. 이 건축물 대장에는 소유, 이용, 여러 가지 용도, 여러 가지 건축물과 관련된 대지 면적, 건폐 용도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걸 건축물 대장을 하는데 이 건축물 대장상에 이거 애당초 용도 정할 때 숙박설로 정해서 사용서를 받았다면 숙박설로 용도가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이랬던 것을 사용하고서 사용을 하면서 이거 숙박서 아니다 싶으면 이걸 바로 수련서로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교설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일학설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용도 변경을 하죠. 이렇게 등등등 용도 변경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럴 때에는 바로 화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화가도 신고도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적용을 하기 위해서 바로 9개의 시설군을 두고 있죠. 그에 따른 28, 9개의 용도군이 있고요. 그래 이 건축물을 용도 변경 시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표가 이거라고 했죠. 그래 여러분은 이 표를 꼭 암기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9가지 시설군, 그 시설에 9가지 시설군을 보면 그 시설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 정도가 같은 것들을 추려서 무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시설군인데요. 같은 시설군은 위험성 정도가 같은 것들 그리고 위에 있으면 상위 시설군이라 할 수 있고요. 밑으로 가면 하위 시설군이라 할 수 있는데 총 9가지가 나오죠. 그래 이때 위험성이 큰 시설군들은 위에 배치하고 낮은 것은 밑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걸 기억할 때 자산, 전문, 용교, 근주구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 전문가한테 맡기죠.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근주구인데요. 근주구가 자산 전문가한테 맡기고 용교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근주구가 이렇게 자산 전문 용교 근주구 그리고 이제 같은 시설군에 해당 것들을 암기해야 되죠. 자자, 산, 운창, 공의, 참여자 이렇게 해서 쭉 전방발, 문문, 정의관, 영, 파는 속다, 교교, 은호수야 그 다음에 근근 1, 2, 그 다음에 주주업무, 교군, 그동 이걸 달달달해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될 때는 화가 받는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용도받을 때는 신고한다 그리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받을 때는 화가도 신고도 필요 없지만 건축물 대장산, 기재산을 병행하다고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받으시고 이때 화가든 신고든 다 이네들한테 가서 받는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화가 대상권이 됐든 신고 대상이 됐든 용도병령하려는 바닥면 잡기가 100종부터 이상으로서 대수선 공사까지 수반되어서 용도병령이 이루어지면 다 공사 마치고 용도병령을 마친 다음에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해서 사용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는 것 다만 대수선 공사가 만약 수반되지 않았다면 그 바닥면 잡기가 500종부터 미말되는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만 500종부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받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화가 대상권에 한장해서만 용도병령하려는 바닥면 잡기가 500종부터 이상이면 건축사에게 용도병령 설계를 의뢰해서 그거 받아서 용도병령 허가를 신청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허가 신청하든 용도병령에서 용도병령 허가를 신청하든 등등 이럴 때는 하나의 건축물 내에 복수용도의 것들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 대장에도 복수용도로 등록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건축물의 1층은 1종 글린생활설 2층은 제2종 글린생활설 또 3층은 주택 이렇게 바로 하나의 건축물을 냈다가 복수용도로 건축을 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용도병령 허가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 대장상 기재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416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쭉 자세히 써놓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7페이지 특수구조의 건축물은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세 가지를 특수구조의 건축물이라고 하죠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사양포등이 예벽 중심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것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 만약 기둥이 없으면 내륙벽과 내륙벽의 중심서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것 그 다음에 특수한 설계 그 다음에 특수한 시공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 건축물로써 국토교통장이 정하의 고시한 구조로 된 건축물을 특수구조의 건축물을 한다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종류를 유산구조 이연 목적 형태별을 묶고 분리한 것을 봤는데 29가지가 나와있죠 418페이지 부터가 그거 나오죠 자 그리고 이 418페이지 부터는 건축물 용도 분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9개로 분류하고 있죠 이 표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먼저 건축물 용도 분류에서는 바로 주택을 먼저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주택은 단독하고 공동으로 구분하고 있죠 단독에 해당하는 것이 4가지 공동에 해당하는 것이 4가지 이렇게 지금 우리는 건축법령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건축법령을 공부하고 있죠 그래 이 단독태그 종류 중에 바로 이 가구가 있고 다중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있죠 그래 이것도 이것도 아닌데 그 주택은 건축물의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된다 그러면 이걸 단독태라 해요 그리고 공동태그는 아파트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세드택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죠 아연타기 아연타기 다를 주의하면 되겠어요 다세드택 이렇게 종류를 다세드는 공동태 다가구하고 다중은 단독태이다 이걸 짝지기로 해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험권으로서 알 것은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다세드의 뜻을 꼭 아실까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태이다 그래서 1층은 주택이 안 들어가 있고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만 들어가 있다 2층 주택 3층 주택 4층 주택 5층 주택 끝이다 이런 건축물은 아파트가 절대 될 수 없다 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파트를 하지 않는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최소한도 5개층 이상은 되어야 아파트를 한다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딱 4개층 이하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동태기다 그럴 때는 연립 아니면 다세드가 되는데 연립과 다세드의 차이점은 한계동호 주택으로 쓰는 그 각층 바닷물 작기가 660점을 초과하면 연립 이하이면 다세드다 연초이다 연립은 초과 이하는 다세드 그 다음에 이 다중주택의 뜻이 개정되었으니까 그걸 중요표에서 알아주셔야 돼요 다중주택의 뜻은 4가지 요건을 충족한 것인데 뭐가 개정됐느냐 그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호 바닷물 작기가 330점 이하였던 것이 660점 이하로 좀 크게 확장이 허용되었다 이거 660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층이어야 된다 이거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가구는 공동태이 아닌 단동태로서 바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층이야 그리고 그것을 바닷물 작기는 660점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쪼개나야 된다 그 19세대 이상이 초과하면 안 된다 이거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419페이지에서 그 1종 근린생활설 그 다음에 2종 근린생활설 이런 것들은 종류를 짝측해서 정리하는 것이 시험공부입니다 1종 근생에서 눈여겨볼 것은 일용품 판매 소매점 1000점 터미만 흑염식점 300점 터미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치과원 한의원 안마원 상의조리원 이 정도 그 다음에 지역 자텐타 마을회관 변전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30점 터미만 2종 근생에서 좀 눈여겨볼 것은 총포 판매소 사진관 휴게음식점 중 300점 터미만 그 다음에 일반 입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류용실 그 다음에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골프 인사합 중 바닷물제 합계 500점 터미만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30점 터미만 500점 터미만 다중생활설 중 500점 터미만 달란치점 중 150점 터미만 안마시스 노래집사 이 정도는 꼭 받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은 1종 근생과 2종 근생을 구분하고 짝지게 하는 거요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5번 무나미 집회 쓰는 동물원 식물이 들어간다 동물원 식물은 동물 식물 가능성이 아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나머지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운수실인데 옆에 18번 보면 물류터미널은 창고실이다 이걸 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하고 아까 제 1종 근린생활설인 치과공원 한의원 여기 치과병원 한반병원 정신병원 이런 인간들이 이용하는 병원은 의료시설이다 동물이 이용하는 동물병원은 제 2종 근린생활설이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10번에서 무다학원이 특히 중요한데 무다학원은 교육연구설이 아니다는 거 무다학원은 위락설입니다 저 16번에 있죠 그거 취하시고 그 다음에 12번 유수텔 이것은 수련시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오피틀은 일반무설 15번에 휴양콘더미엄 호스텔은 숙박설이다 500 바닥면 잡기 500종부터 이상인 다중생활설도 숙박설이다 위락설 달란주점 중 150종부터 이상은 위락설 미만이면 2종 근생 미흥주점 그 다음에 무도학원 카디온이 없어 이런 것들은 위락설이다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비 시설에서 주유사 하나 받으시고 폐차장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고물상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다 그 다음에 26번 뇨제 관련 시설에서 화장시설 동물 화장시설 그리고 동물 건조장 시설 건조장 시설은 박치실이죠 동물들 그 다음에 동물 전용 납부해서 이런 것들은 묘제 관련 시설이다 27번 관광회설에는 야외가 꼭 들어간다 야외음악당 야외역장 이 두 가지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장례시설에는 장례시장 그리고 동물 전용 장례시장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은 다시 반복해서 정리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41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하층은 시험에 나오니까 잘 봐주셔야 되겠죠 자 이 지하층은 기준 뜻이 중요해요 그런 층으로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써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그 높낮이가 서로 다 다 그러면 다른 데를 재가지고 다른 데의 개수에 맞게 나눕니다 다 합해가지고 높낮이 다른 데 다 재가지고 합한 다음에 다른 데 개수만큼 나눠요 이걸 평균높이라고 그래 그래서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상을 지하층으로 한다 꼭 아시고 이런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을 계산한다 연면적 뜻이 그러거든요 하나의 건축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죠 그래서 하나의 건축으로 지하층과 지상층 다면 지하층의 바닥면적 지상층의 바닥면적을 연이어서 합계하는 것을 연면적으로 하니까 지하층 바닥면적도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포함되지만 용종률 산정할 때에는 대지 면적분의 분모의 대지 면적 분자의 연면적 고박이 100% 해가지고 용종률 산정하는데 이런 용종률 산정시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에는 4가지 부분을 면적을 제한다고 했죠 지하층 면적 지상 부속용 주차장 면적 피난전구역 면적 대피공원 면적을 제한하니까 용종률 산정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하층은 건축으로 충수를 산정할 때는 산입하지 않고 뺀다 꼭 받으셔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지하층 설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뭐 충수가 엄청 크다 바닥면적과 연면적이 엄청 크다 그런다고 해서 설치를 의무화시켜 놓고 있는 거 아니고 건축으로 규모가 관계없이 그 건축주에게는 지하층 설치를 자유로사에 맡기고 있다 법적으로 설치무가 강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꼭 하시고 이런 지하층의 기준은 1번의 기준을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똑같이 해결적으로 초기하지 어떤 건축으로 완화 적용하여 어떤 것은 강화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런 지하층의 설치는 자유지만 안전성 확보로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될 때 구조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작업이 해야 된다 7번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나와있죠 자 이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거기에다 체크해요 개정되었다 이렇게 써놔요 개정되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거기에다 정리를 해놓고 있으니까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은 두 번 출제된 바 있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 그래 이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은 먼저 이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신고만 있지 화가제는 없다 이렇게 이것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신고 대상이 아니면 또 그냥 신고 없이 축조가 가능하다 자유롭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신고는 어디다 하느냐 기초자산채가 있으면 기초자산채 시군구가 있으면 시군구에다 갖다 신고합니다 시장수 자치구청장 그 다음에 기초자산채가 없는 세종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장인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한테 신고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 때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을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을 이제 머리에다 넣어두셔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안기법 해가지고 자 첫째 이용담이가 2미터 넘는 거죠 옹벽 담장 이걸 이용담이라고 하죠 이용담이가 화투판에 끼어들어가지고요 바로 사광을 했습니다 4미터를 넘는 것으로써 광고탑, 광고판 그리고 장식탑, 기념탑, 첨탑 그래서 이걸 사광장기첩을 했다 이렇게 장기첩을 했어요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이걸 8기로 맘고 한번 탄성을 지릅니다 오 태양이시요 5미터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 오 태양이시요 그리고 나서 이걸 6미터를 넘는 굴뚝, 철탑 육글철에게 팔았습니다 팔고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그리고 나서 이 친구 팔고 나서요 바로 지하철, 지하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이 바닥 면적 30종부터 넘는 지하대표 바닥 30지 그리고 이, 자, 하나 8미터, 8미터 이것은 이하예요 8미터 이하인 주차장으로서 예벽이 없는 거 없을 모여서 8대 아주 예무 이렇게 좀 외워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 달달달 좀 하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공작물 소유자 관련은 그 공작물 축출신고 필증을 받은 날부터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다시 그 관청에다가 보고해 하거나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3파트로 가겠는데요 건축법상 건축화가파트로 다 갑니다 자, 거기 보면 건축물을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하고자 한다 그럴 때에는 대지를 준비해서 건축물을 건축을 하겠죠 이때 우리 일반 사회들은 하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규모 같은 것들은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이 건축화를 받고자 하여서 하가권자한테 하가를 신청하게 될 때는요 유 자격자인 건축사에게 가서 살게 되면 의뢰해가지고 하가권자한테 이렇게 제출하죠 이때 하가권자한테 이렇게 그 건축화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설계도서를 의뢰해서 건축사에게 돈 주고 받아오겠죠 그리고 신청합니다 신청했는데 바로 불화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비용을 또 날릴 수가 있죠 이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하가 대상권의 한정에서만 보통 이 하가 대상은 층수와 3층 이상이에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건축하가를 정시로 신청하기 위해 미리 이 법에 와여 이게 건축이 가능한지 규모는 또 얼마까지 가능한지 용도는 뭐가 가능한지 그리고 하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려할 수 있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죠 미리 알아본다 이걸 사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정을 먼저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사정결정 제도를 하죠 그래서 결정을 받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파트가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423페이지 사정결정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 1번 2번 여기 밑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 있지 않습니까 3번까지 쭉 동그라미 2번 424페이지 동그라미 2번까지 쭉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것을 꼼꼼하게 봐두셔야 돼요 첫째 같이 볼까요 1번 하가 대상만 가능하다 하가 대상 체크하고 그리고 하가권자에서만 할 수 있다 하가권자는 한 장 넘어서 보면 426페이지 나오죠 426페이지 하가권자 7명이 있어요 거기는 도산 안 들어간다는 걸 유념하세요 그런 하가권자에게 바로 사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봐두시고 이 동그라미 보면 사정결정 신청자는 건축물의 심의 대상이다 싶으면 심의도 교통영향평가 검토 대상이다 싶으면 그것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 3번 하가권자는 사정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지면적이다 줄 거예요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법 거기다 환경영향평가법을 할 때 환경이 뜬거나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할 때 환경이 뜬거나미 환경 환경이 두 번 나왔으니까 누가하고 미리 꼭 하가권을 해봐야 되냐 환경부장 아니지 국토교통부장 아니라는 거 지방환경에서 장애라는 거 이네들하고 그 평가에 대한 협의를 꼭 해야 된다 대지면적이지 건축면적 아니다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사정결정 신청을 받았다면 거기에다 세울 수 있는 입지 규모 용도를 사정결정해가지고 결정일부터 7일 내에 알려주면 된다 그리고 괄호 2번 이렇게 사정결정을 하게 되는 이 허가권자는 사정결정을 하게 될 때 그 사정결정 신청서의 밑에 4가지 서류가 동시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를 받게 하는 서류 일당이 농지다 산지다 그 옆에 하천이 있다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를 받게 하는 서류 산지관리법상 산지용 허가를 받게 하는 서류 하천법상 하천전문 허가를 받게 하는 서류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관계기관장하고 행정기관장 협의하기 위해서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를 10인에 개최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요 협의가 성립되면 그때 기관장들은 15인에 또 의견을 냈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사정결정 신청했던 자에게 사정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주게 되면 그것들을 다 받은 걸로 일괄 의제체를 해주죠 받은 걸로 일괄 의제체를 하는데 무엇을 받은 걸로 의제체를 주냐 국산농화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국산농화 이렇게 함께 하세요 이제 금방 했던 거 국산농화 이 네 가위를 받은 걸로 관계합니다 다만 이 산지합상 산지중 허가를 보존산지에 대하여 받은 걸로 의제 받기 위해서는 그 보존산지가 도시역 안에 있을 때만 이렇게 전국도가 있다 그러면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보존산지일 때만 보존산지일 때만 바로 산지합상 산지중 허가를 받은 걸로 의제하지 도시가 아닌 저 농림 지역이라든가 자연의 보존산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이 사정결정 통지받았다 해서 산지관리법상 산지중 허가 등을 받은 걸로 의제체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걸 가지고 한번 출제 한번 봤으니까 잘 봐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24페이지에서 이렇게 사정결정 통지를 받으면 정수로 건축화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건축화 신청기간은 2년주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 신청하자 했다 그러면 사정결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이 사정결정 신청서 될 때 건축원의 심의도 동시에 신청해서 바로 이 통지를 받았다면 이 통지받았다 부터 역시 2년의 건축화를 신청하자 했다 하면 심의효력도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라는 걸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건축복합민원일관협의회는 10인에 개최한다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기간 내 건축화를 신청하고 싶다 그때 신청을 하게 될 때는요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냐고도 건축화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수가 있습니다 그 4가지가 있죠 그걸 가지고 출제한 바 있는데요 다만 이때는 절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어떨 때냐 지금 건축화과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건축으로 용도가 공동주택이고요 그리고 분양 목적을 가지고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이 건축화를 신청해서 허가받아야 할 수 있지 사용권업만 확보해 가지고는 안 된다 대지에 대한 사용권업만 확보하면 안 되고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만이 건축화 신청할 때 허가권이로부터 건축화를 받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거기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박스 밑에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이유가 필요 없다 대지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들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일단 대지에 대한 땅 주인한테 가서 매매계약 처리하고 계약금 땅값이 10억이다 그러면 1억 계약금 주고 일단 바로 그리고 잔금은 다음에 한 몇 개월 후에 주겠다 그때 주기 전에 일단 사용 승낙사 하나 써주라 그래서 사용권을 확보했으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내가지고 건축화를 신청하면 허가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존 건축물이 여기 있는데 이걸 해체하가지고 다시 정전 범위에서 다시 추구한다 개추 해체하고 더 크게 된다 신추 그리고 멸실된 걸 다시 정전 범위에서 다시 추구한다 재추 더 크게 된다 신추 리모델 하려고 한다 그럴 때에 그 구분소유자들이 100% 찬성하면 그 자들은 땅이 다 확보되어서 바로 진행할 수가 있겠는데 구분소유자 중에 바로 일부가 찬성하고 일부가 반대했다 그때 찬성한 자가 80% 이상이고 그 자의 대지 지분 합이 80% 이상이면 설령 100% 대지 세우자의 동의사업도 하더라도 그 건축화 등을 신청하면 허가를 내줍니다 그때 80% 이상만 확보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박스 안에 2번에서요 밑에 매도천국 있죠 고려하살표 이렇게 80% 이상의 그 요건을 확보해 가지고 건축화 신청 허가를 받아왔던 그런 공유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자의 공유자 대지에 대해서 매도천구가 가능하다는 것 매도천구는 바로 법원에 있다 합니다 그때 식가드로만 팔고 나가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이런 매도천구를 하기에는 미리 그 반대했던 자하고 삼결상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정도는 좀 봐두시고 4번 이 대지 안에 지금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건축화를 신청하려고 하건만 갑이라는 사람이 일부 땅이 국가 땅 일부 땅 지자체 땅에서 국공위가 있어요 아직 소유권을 정신으로 그네들한테 국가 지자에 넘겨받지 못했지만 넘겨기로 되어 있는 상태라면 바로 허가권자가 그 내용을 알아봐 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설령 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화는 받아갈 수가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라는 걸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25페이지 바로 이 신고 대상권이 있죠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가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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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